안녕하세요 아프리카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먹방은 국내 볼케이너 이게 그렇게 유명하다면서요 아니 박스를 이렇게 만들 정도면 뭔가 작정하고 그쳐 만들었어 자 열어봅시다 콜라 먼저 빼고 양쪽을 열면 미리 잘라놨지롱 무랑 이거 특히 마그마소스가 엄청 맛있다 그래서 이 마그마소스는 좀 이따 먹을 햇밤과 함께 옆으로 가있어 기다려 이렇게 해서 국내 볼케이너 이게 그렇게 맵다고 해서 저도 솔직히 되게 기대했어요 근데 양은 솔직히 생각보다 작네요 생각보다 원래 마그마소스를 그 이미 드신 분들이 안 찍어 먹고 그쵸 남은 치킨에다가 밥이랑 같이 섞어 먹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이 마그마소스는 치밥과 함께 오늘은 그러니까 치밥 닭고기 뭐 원래대로 그쵸 음 촉촉쌀은 같이 혼자 먹고 그냥 뻑뻑쌀만 치밥으로 먹겠습니다 아직 안 먹었다 먹어야 매운지 안 먹은 줄 알지 아직 먹지도 않았다 기다리라 계란은 여기 계란은 여기 이렇게 꽁꽁 싸매져 있네요 계란이 근데 너무 애기 계란 아니야? 옛날엔 계란이 좀 컸는데 계란이 너무 아끼는 거 아니야? 옛날엔 계란이 좀 컸거든요 그냥 국내 구운 계란 그쵸 국내는 구운 치킨 이거를 좀 브랜드한 치킨이어서 이렇게 구운 계란을 같이 보내주는데 계란이 좀 많이 작아졌네요 은박지에 쌓여있어요 위생상 그쵸 따로 이렇게 구워요 근데 계란에서 구운 느낌이 확 나 나는 구운 계란이다 라는 티를 팍팍 내주십니다 17,000원이에요 17,000원 국내 볼케이노 가격은 17,000원 이게 안그래도 sns나 다른 곳에서 되게 많이들 드시길래 특히 치밥으로 많이 드시더라구요 그래서 맛이 좀 궁금해서 오늘 사실은 아이스크림 케익이랑 이것저것 먹으려다가 저희 동네에 나뚜루팍이 철수를 해서 아니 나뚜루팍은 인기가 없는거야 배스킹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없나봐 지코바보다 안 매워야 하시는데 지코바는 또 나름의 맛이 있죠 지코바는 나름의 그쵸 그 숯불 맛이 또 있어요 제가 또 지코바 팬이라 이렇게 나 숯불에 구웠소 하고 이렇게 글린 그쵸 이런 그런 맛이 있습니다 이거를 소재 좀 발라먹어야겠다 음 뻑뻑해 아 그리고 틀려요? 음 지쌈마다 틀리구나 너무 뻑뻑하다 음 계란이 뻑뻑했어 밥도 드실건가요? 기다리라 이건 치밥이다 치맛가기서 좀만 기다려요 우선 볼케이너 맛을 볼게요 달이 어딨니? 음 아주 짓밟기어갖고 사실 매운걸 좋아하는데 제가 엽떡을 저번에 먹고 탈이 나서 당분간 어 안 먹은지 한 그쵸 한 한달 된거 같아요 매운거 음 음 약간 맵긴 매워 엄청 매운건 아니고 약간 그거 그 뭐지? 찬드리 치킨? 그리고 왜 인도 음식 전문점 가면은 한줄이 그 맛 있죠 음 근데 그 인도 음식처럼 되게 심한건 아니고 약간 그 맛이 있어요 이게 아마 그치 불에 구운 치킨에 그런 맛이 나는건가 히힣 음 맛있다 솔직히 나 볼케이노랑 약간 비슷한데 이게 볼케이노지 자메이카 통다리구이 알죠 자메이카 통다리구이랑 약간 맛이 비슷한데 좀 더 매콤해요 좀 더 톡 쏘는 맛이 있어요 좀 더 톡 쏘는 맛이 있어 자메이카랑 약간 비슷한데 자메이카는 좀 바베큐 맛이 강하다고 하면 이거는 좀 더 매운맛의 치중왕 음 팔사님께서 으응 좀 하지마세요 근데 난 원래 맛있는거 먹었대 이러는데 음 음 나도 모르게 나와 어쩔 수 없어 이건 원래 사람마다 감탄하며 먹는 사람들이 있잖아 저는 개인적으로 자메이카보다는 이게 더 맛있는거 같아요 이게 먹을수록 맵네 음 음 맛있다 음 먹방 보면은 그냥 닥치고 봐요 알았죠 응 사람마다 버릇이란게 있어 근데 그걸 하지말라 그러면 안하냐 너도 밥 안하잖아 고집이 더럽게 돼갖고 음 이게 되게 매콤 매콤하다 한둘이 아 근데 이거 내가 맨 처음에 먹은건 양념이 다 안 뺀거고 지금 방금 먹은게 양념이 되게 듬뿍 뺀거거든 약간 짭조름한 맛이 또 있네 어머 어디로 빠졌어 여기로 빠졌어 음 그냥 먹기 약간 짜네요 어 양념이 확 뱀거는 그냥 먹기 좀 짠 느낌이야 우와 이거 맨 밑에 있는거거든 지금 다리 맨 밑에 있었어 이거 한번 도전해봅시다 흠 흠 흠 흠 흠 흠 안되겠다 지금 이게 사실은 밥 비빌 때 쓰려고 장갑을 갖고 왔는데 장갑을 써야겠어 어 오신분들 반가워요 장갑을 써야겠어 흠 흠 흠 나 봐봐 또 눈 돌아갔어 아 또 씹어먹어야 되는데 내가 유튜브 그 댓글에 가장 많은 댓글을 받은게 하이님 좀 씹어서 드세요 네 삼키지 말고 하시는 흠 흠 씹어서 먹겠습니다 흠 흠 흠 흠 저 궁금한게 있는데 다이어트가 뭐에요 니가 평생 못하는거 흠 흠 흠 니가 평생 못하는거 다이어트에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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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언 오성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이게 먹었어도 맵구나 근데 엽떡만큼 맵지는 않아 기본적으로 내려갔을때 간장베이스가 있는것같아 좀 짭조름하니 이거는 지금 양념이 봐봐 깐짝깐짝거리게 많이 발라져있거든 이런걸 먹어봐야 알아 짭조름하다 아 마그마소스는 밥 비빌 때 쓸거에요 이거는 이건 햇빵과 함께 지금 치밥용으로 지금 따로 빼놨어 내가 유명어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야 그 다리 위에 넓적다리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치킨이든 남자든 허벅다리가 튼실해야돼 하여튼 저는 카메라 옆방은 안써요 보통 대부분 좌우반전 쓰시는데 저는 반전 하나도 안써요 이건 거울이랑 똑같은거지 뒤집어 보이는게 당연한거고 앞에서 찍고 있으니까 앞에서 찍고 있으니까 10,000원에 시켰는데 지마켓을 시키면 16,000원이래 지금 아마 2016년 2월달 신메뉴라 할인을 하고 있나봐 그렇게 안 매운데 음 근데 저는 매운걸 잘 먹는 사람이니까 매운걸 못 먹는 사람들은 매울 것 같아요 아직 마그마소스를 안 뿌렸어 그래서 그래 이거를 햇반이랑 마그마소스 여기다 놓을게요 아직 치밥 섞기 전입니다 좀 기다려요 진짜 이거 목이거든요 지금 소스에 쩔었어 어우 맵다 잠깐 아빤데 맵다 와우 볼케이너중에 제일 매운 부분은 목이네요 목 이게 양념이 완전 둠뿍 쩔어갖고 쩔어갖고 목이 제일 맵다 목이 아주 양념이 쩔었네 음 음 근데 엽떡 안 매운맛 못 먹을 정도면 매운거 아예 먹지 말아야지 그거는 매운거 아예 먹으면 손은 안 돼야 돼 엽떡 매운맛도 못 먹을 정도면 불, 핫 뭐 그쵸 이런거 들어가 있는건 아예 먹으면 안 돼요 엽떡 매운맛이 얼마나 맛이 없는데 근데 먹다가 안 매운맛이 얼마나 맛있었는데 근데 이게 위에서 매운걸 못 받아들인거잖아 그런 분들은 매운걸 굳이 주시지 마세요 음 거기다 위에 아장나 탈락탈락 음 음 마그마소스요 이거는 치밥 뺄 때 보여드릴게요 밥이랑 같이 비빌 때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좀만 기다려 남이면 내일 먹어요 하시는데 남일까요 내가 열자마자 처음 보는데 어? 양이 왜 이렇게 작아졌지 국내가 음 옛날에 고추밭에서 먹을때만 해도 양이 되게 많았던걸 기억하거든 음 음 왜 그러지 볼케용 닭이 따로 있나 볼케용 닭이 따로 있나 볼케용 닭이 따로 있나 볼케용 닭이 따로 있나봐 음 10분밖에 안됐다 진짜 근데 나는 이게 버릇이야 맛있으면 음 손이 막하 그냥 음 맛없으면 손이 안가거든요 근데 맛있으면 나도 모르게 막 손이 가 가장 정직한 방송 아 녹화시간 녹화시간과 맛과 비례하는 방송 어 맵다 계속 먹으니까 맵네요 음 음 음 아니 맛잔버거는 그쵸 맛없다는 분들이 많아서 맛잔버거는 아예 안먹으려구요 맛잔버거는 제가 소개해드리는 신메뉴에서 아예 뺐어요 그냥 음 맛잔버거 음 맛잔버거 물에 빠졌어 팔국님께서 귀여운 척 이렇게 이게 귀여운 척 그치 내가 무서운 척이야 딸기 디저트 특집 해주시면 안돼요 구시빌님 제 유튜브에 가면요 제가 저번주부터 계속 딸기 먹었거든요 유튜브에 가시면 딸기 특집이 있습니다 음 저번주부터 딸기 엄청 먹었어요 음 딸기 이제는 아휴 그래도 질리진 않다 딸기는 음 자 멜론님들 가족 좀 얘기해주세요 음 근데 맛있어 진짜 음 매콤하니 음 음 음 음 음 달게 음 음 음 음 음 아 이제 치밥해야지 내가 사실은 그 뭐죠 뻑뻑살 빼고 지금 다 먹는 중이야 뻑뻑살로 치밥할라고 뻑뻑살을 잘 못먹는데 그나마 좀 치밥하면 마그마소스가 있으니까 아이템이 있으니까 아 저 먹는지 28분밖에 안됐어요 음 그래? 오래됐네 아 콜라 있어 콜라 콜라 있어 물 마시면 물 뺏어요 우선 맛있구요 두 번째 그렇게 맵지 않아요 어 매운거 아예 못 드시는 분들은 태클 걸지 마시고 그렇게 맵지 않아요 은은하게 매운 편이고 우선 지금 마그마소주 제가 안먹어서 모르겠는데 마그마소주가 또 되게 맛있다 그래서 기대중이에요 길거리에서 파는 매콤한 닭꼬치 맛이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좀 더 석세 불맛이 많이 나구요 어 맨 처음에는 탄중이 약간 맛인줄 알았는데 먹다보니까 불맛이야 불맛 음 음 불맛 불맛 제 8구 벙어리 좀 줘요 아까부터 깝죽대는데 매니저님 제 8구 벙어리 좀 줘요 음 너무 깝죽된다 음 음 한번 석다가 깝죽대라고 벙어리 한번 줘 한번만 주세요 아 매니저님 이런거 벙어리 줄 때는 매니저 채팅으로 서로 얘기를 해서 음 한사람이죠 한사람이 매니저 채팅을 활용하세요 뭐지 왜 목이 두개있지 아까 목을 먹었는데 목이 두개네요 참 신기한 일이야 하 하 목이 두개네요 하 하 아니야 목이 또 하나는 되게 얇았고 하나는 둘꺼같아 자 여러분 이제 치밥의 세계로 네 초대를 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치킨이 있으면 음 치킨을 가위로 막 잘라주세요 하 어머 나 이거 오른손으로 잘라야되는데 치킨을 가위로 마구잡이로 네 뼈를 제외한 치킨을 막 잘라주세요 음 치밥을 만들거에요 음 뼈를 제외한 치킨만 살만 마구잡이로 잘라주세요 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뻑뻑살을 혝혁 펑혁셀만 남겨놨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낀 텐 어 마구마 소주가 있으니까요 없 스볼 손가락길atted 많이 olmay 어 음 살을 막 잘라줘요 이렇게 이렇게 마구마구 근데 아까 말할때 처럼 치밥할때는 빡빡살보다는 기름살이 더 많을것 같긴해요 음 근데 워낙에 제가 빡빡살이랑 티나질 않아서 아 문구장 가위 맞아요 먹방할때 쓰는 가위 이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깨끗한거 문구장 가위가 얼마나 잘 잘리는데 그럼 주방면 가위보다 훨씬 좋아 어머 아니 뼈가 느껴지니까 잠깐만 이거 손으로 해야겠다 아깝다 아니 손이 어색하지 아우 아파 나 원래 오른손으로 자르는데 아우 아파 이걸 오른손으로 먹다가 잘라갖고 왼손으로 지금 가위 들었느라 아 어머 밤걸리겠네 여러분들은 네 항상 오른손 쓰시던 손으로 자르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쵸 먹다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팔이 아파 죽겠네요 자 이렇게 아니 근데 어? 문구점에서 쓰는 가위를 음식물로 쓰는 왜 쓴다는 고정관념을 버려 왜 주방 가위는 주방에서만 써야돼? 왜 문구점 가위는 그쵸 문구 쓸 때만 써압니까? 저는 다년간의 먹방 경력으로 문구점 가위가 먹을때도 좋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아 진짜 대한민국 사람들 선입견 진짜 이게 훨씬 더 잘 짜여 써봤어? 문구점 가위 먹을땡? 알지도 못하는것들 이 선입견쟁이들아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거야 선입견이야 아주 그냥 온 몸에 배어있네 아주 왜 문구점 가위는 문구할 때만 쓰는거야 먹을때도 쓸 수 있어 깨끗하잖아 그건 너희들의 선입견일 뿐이야 남한테 강요하지마 화 안났어 원래 그래 먹을때 좀 까칠해 지금 먹다 끊겼잖아 바로 먹어야 되는데 중간에 끊겨서 좀 까칠해 음식은 끊기만 맛이 없거든 손으로 찢으면 되지 않나 하시는거에요 네 뿌쁘님 손으로 찢으세요 이거 언제 손으로 다 찢고 있어 가위로 빨빨 잘라야지 야 야 야 요리를 많이 하다보면 가위신공을 쓸 수 밖에 없어요 가위가 제일 편해 칼보다 편한데 뭐 아 아 아 파리야 네 여러분 이렇게 매운가봐요 네 매콤합니다 0042님 공지사항 참조해주세요 음 아니 무서운게 아니고 무슨 태클만 걸려고 다들 난리 치니까 그렇지 자 여러분 이렇게 볼케이노를 잘랐어요 먹방을 자르고 햇반을 들어서 아니 무슨 열 명 한 열한 명이 동시에 몽구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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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까 그렇지 몽구장관이 먹을때 써도 돼 자 햇반을 이건 미리 돌려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마그마소스 굽네 마그마소스 네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굽네 마그마소스를 어머나 너무 가깝다 음 촉촉촉촉촉촉촉촉 밥 위에 뿌려줄게요 스테이크 소스 뿌리는것처럼 이 마그마 소스의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근데 되게 달다 맵다라네요 음 그렇게 안 맵는데 적당히 매운데 사실 좀 매워 근데 막 엄청 맵고 막 이렇게 맵진 않아요 우선은 적당히 매워요 우선은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부러 이렇게 먹은 이유는 치밥을 위해서요 치밥 이거는 치밥으로 많이 드시더라고 식재료의 활용과 이해의 방송 왜 사람들은 주방과일을 주방에서만 쓰는가 당신은 택배가 왔을 때 주방에서 주방과일을 들어 택배를 뜯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가 라는 의문점을 시작으로 밥을 비벼도록 하겠습니다 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맵다라네요 엄청 매운 건 아니에요 사실 마그마 소스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딱 소스만 짠 먹었을 때 엄청 매운 건 아닌데 밥과 치킨이 만났을 때 어떤가 별로 안 매워 맵다네 맵다네 못 먹는 사람들 얘기하지 말고요 매운 걸 못 먹는 사람들 얘기하지 말고 맵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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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어떨까요 라는데 그건 직접 먹어봐야 하고 엄청 맵진 않아요 맵다네 맵다네 아 치밥이 이런 느낌이구나 나는 왜 치킨 먹을 때 항상 밥이랑 먹어본 적이 없지 저 이거 치밥 처음이에요 진짜 알았어 씹을게 응 씹을게 나는 치밥 지금 처음이거든 첫 경험이야 첫 경험 이 맛이구나 이 맛이구나 음 음 심지어 내가 싫어하는 닭가슴살 들과 함께 먹고 있는데도 음 음 후라이드랑도 치밥을 먹는다고요? 이게 가능해요? 소스 하나도 없이? 그래요 후라이드랑도 치밥이 가능하다고? 음 한번 나중에 도전해봐야겠다 치밥 이게 치밥 맞냐? 어 나 지금 블로그 보고 따라한 건데 치밥 다 이렇게 먹던데 박나오빠 인사하게 먹는 거 아니야? 다 치밥 이렇게 먹어요 블로그 지금 내가 다섯 군데 들어왔는데 다 이렇게 먹었어 음 음 어서와요 아 먹방할 때 인사 안해줘요 원래 음 인사친들 삐지지마요 먹방할 때 인사 안해줘 음 옛날에도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 대신 매니저들은 인사해주잖아 먹방할 때 시청자 와서 그때 인사 못한다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여기에다 김을 뿌려 음 참기름만 못 먹어 그치 약간 볶은 김치랑 같이 먹어도 맛있겠네 먹방 끝나고 다시 올까요? 그러면 인사 안해주죠 영원히 음 음 이게 이 맛이구나 사람들이 치밥을 먹는 이유를 알겠다 이제 음 너무 맛있다 어서와요 아 근데 후라이드랑 치밥이 가능할까 후라이드랑 치밥 음 음 음 아 맛있다 음 맛있다 맛있다 이런 맛이구나 아니 왜냐면 내가 이거 안 매운 사람도 도전해보세요 이러다가 예전에 댓글에서 엄청 맵잖아 하고 욕을 들은 적이 있어서 매운 걸 아예 못 드시는 분은 아예 도전하지 마세요 그냥 어떤 거든 그냥 매운 거 못 먹는 애들은 좀만 매워도 난리치거든 그러니까 괜히 매운 거 못 먹는 사람은 도전하지 마시고 자신의 위를 소중히 하세요 맛있어 뻑뻑살인데도 햄볶음밥 같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지금 좀 식었잖아 이 소스도 식고 이거는 렌즈 한 30초 데우고 이거 후라이팬에 볶으면 내 취향일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맛있긴 한데 난 좀 더 며칠 먹었으면 좋겠거든 이게 매운 게 뜨거우면 더 매운 거 알죠? 열이 들어가면 더 매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다가 이거를 렌즈 한 30초 돌리고 이걸 후라이팬에 볶아서 소스를 뿌려서 볶았으면 내 취향이야 진짜 취향저당 좀 아쉬워 그래서 난 뇌치야 오늘 치과 첫 경우가 너무 좋네요 맛있다 먹방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됐어요 아니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